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워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콜트 오늘의 이벤트는 듀오 쇼다운 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스타팅 포인트 바로 앞에 파워큐브가 3개가 있어서 파워큐브를 3개 먹고 시작합니다 지금 4개까지 우리 팀이 상자를 열었고 지금 5개를 열었습니다 6개까지 파워큐브를 빠르게 먹었습니다 지금 1대 펜이가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콜트에 총알을 맞고 죽었고 남은 팀 3팀 남았습니다 1대 펜이 총알을 맞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었고 지금 남은 팀 2팀 쇼다운 중이고 우리 팀 제시가 제키가 공급해서 지금 양 팀 2대 펜이 총알을 맞ando 파워큐브를 맞고 2대의 상황이 좋았다 세 Creed 1위로 조금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